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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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막상 저거 보면서 누가 막 목소리 들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막 떨려하잖아요, 사람들이. 저게 그렇게... 얼굴은 못 봐도 저렇게 떨릴까? 라고 했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다 본인이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.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막상 누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약간 배가 간질간질할 것 같아요, 지금.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. 배우 김윤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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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해요. 오! 파이버! 오! 파이버! 하! tera! 어서오서 이전하세요! 어서! 자, 일찍 일어나요! 우욱 귀신 탐.... 관계 기완도 내. 엄청 더 응? 괜찮아요. 엄마 오늘 힘드셨을 텐데 가부터 애가 쉬세요. 이태리 레스토랑 아저 הש다. 분위기 있게 좀 해야지! 아니에요. 전 집이 편하고 좋은걸요. 또 왔네? 정말 얼굴도 두껍다. 두고 봐라. 이제 곧 네가 나한테 세훈이라고 부르게 될 테니까. 누구세요? 야 이거 섭섭한데? 불어나는 거 없어. 언니한테 솔직히 비틀린 거 맞아. 누가 조몽조몽 얘기하는 거 나하고 안 맞는다고 했잖아?